Q. Entwong 다들 공부 좀 하셨어요? 아 뭐 공부할겠네요.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다들 밤을 씻었더니 코피가 전 프리패스예요 일단. 전 실수해가지고.. 고인물이시네 여기. 근데 너무 보던 얼굴이 다 다들. 음... 저는 올해 안 되면 기술 배우려고요. 아 루돌프 시험 보려고요? 썰매 끄는 거? 그냥 기술 배워서... 올해 또 불시험이래요. 불시험이라는데 어떡하지? 자 다들 싼다 뭐고! 뭐야 깜짝아! 뭐야? 아 시험장이야? 나 컴스 안 들고 왔는데? 승인! 내가 이 1교실 통과한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아 나 이 문제 알지. 1번 성니콜라, 2번 성니콜라스, 3번 니콜 키드먼, 4번 성니콜라 조, 5번 카라 니콜, 6번 니콜라스 케이지, 7번 윌리 원크. 창호! 2번 성니콜라스. 역시 삼수생! 아 이거 큰일겠네. 큰일겠네. 1번 2번째, 2번 4번째, 3번 5번째, 4번 9번째, 5번 11번째, 6번 13번째, 7번 마지막. 준호! 5번 11번째. 유성! 마지막이죠. 그게 몇 번이래? 약간 경력직 그 맨 마지막.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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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7번. 2번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슬록들이 루돌프가 아니야? 누구는 루돌프, 누구는 제임스, 누구는 찰스 이런 거야? 루돌프가 그 코 빨간에 개야 한 마리가 루돌프야. 다 코가 안 빨개? 코 빨간 거 아니었어? 동현 동현. 2번 4번째. 4번 9번째. 뭐야? 그렇게 많이 다 이러고 다녀? 아니. 1번 크오피오, 2번 탐페레, 3번 로바니에미, 4번 바사, 5번 헬싱키, 6번 터키, 7번 코콜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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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로바니에미. 로바니에미. 내가 할래? 했는데 로바니에미. 아, 팔 써야겠다 그냥. 나 저기까지 밖에 모르는데? 붉은 다 했겠지. 산타, tell me. I want more Christmas. 아 땡! 민서! 안개 낀 성탄절 날 화산타 할아버지는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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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낀 성탄절 날 내가 만족이는 통과한 것 같다면 동일이는 몇 년째 시험장 와서 잠만 자다 가네 다른 모든 사슨들 놀려대며 웃었네 루돌프는 혼자 크리스마스 리 밑에서 찡찡찡 울었지 완전 울보 루돌프 나는 이제 사탕 루돌프가 될 거야 왜 저래 루돌프는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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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루돌프는 혼자 열심히 일했네 그래서 월급 300 아 이거 어려워 준호 다른 모든 사슴들 나를 보고 웃었네 루돌프 사슴코는 외톨이가 되었네 독토리 되었다고? 외톨이 외톨이 잠시 들었어 확인 1번 비눗방울 2번 쥬쥬 인형 3번 로봇 아 나야겠다 이거 들었어요 5번 하트 반지 6번 종이학 7번 동화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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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문구세트 준호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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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종이학! 준호! 이 머시이가 누군데? 나도 레고 받았는데 진짜 싫었구나. 알려주셨어요? 표밥 판정 아닌가요? 근데 이거 문제가 유출됐어요. 얘 들은 적이 있다고. 이거 유출됐는데요?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나 저 거의 한 말인데? 그냥 넘어가자 민선제 뭐 어때? 아 그래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려 entes 그 다음 소년의 노래. 잘 부르네! 잘 부르네!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안개 낀 성탄을 산타할운 길 Preakness, we're making a spot Better not town, I'm feeling my smile I'm feeling my smile Coming to town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cry 울고 싶지 않아 이 언어 이 언어 뭐야? 힌트 주시면 안 돼? 아 민서! 잠잘 때 너 우울할 때 일어날 때 야 너네 그만둬라 야 너네 백수하겠다 백수 야 빨리 가서 기집해요 선물 기대했겠지만 사실은 그 선물은 엄마 아빠가 준거지롱 동심 파괴 동심 파괴 무슨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시험이네 시험 잠잘 때 나 일어날 때 슬플 때 나 짜증날 때 짜증날 때 슬플 때 장난할 때도 아 준호 준호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아 강의 좀 들을걸 강의를 못 들었더니 하나도 모르겠네요 쟤는 집이 잘 사나 봐 저런 건 더 어떻게 알아? 준호 준호 1번 5세 2번 6세 3번 7세 4번 8세 5번 9세 6번 10세 7번 11세 협!x2 3번 7세 4번 8세 저는 벌레 뭐야 7살채야 이제 처음 나왔다 8세?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조지 2세 동주 escaping 레드 그램파 민성! 레드 파파 파더를 크리스마스 파바 크리스마스 파더 크리스마스 그런데 오늘 뭔가 흙바야지 skinny konkurels 자 자, 문제 풀까요? 네스24에 나오는 산타 할아버지랑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 지금 몇 개일까요? 동일 동일 1번 78개 와우! 나 못해, 난 재수할게 또 아 왜 이렇게 몫이가 많아 밤에 아버지께서 옆에다가 비빗한 총을 놓는 걸 봤을 때 주로! 우원재님이 산타가 없다고 랩했을 때 괜찮아 우잖아 울어도 돼 어차피 산타는 없거든 밤에 쇼미 더머니 봤을 때 오케이 전 라이브 점수 없나요? 밤에 아버지가 한 잔 하시고 산타 없다고 고백하셨어 밤에서 산타 할아버지 드시라고 바까면 내놓은 쿠키를 아버지가 먹었을 때 쿠키 우와 아버지 너무해 아버지가 쿠키 아 나 그래도 나 하나 맞췄다 약간 주워먹기가 중요하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파파 크리스마스? 어, 파도 오, 기억하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쌍타 할아버지 내 누군아이에게 선물을 해 주십시오 아, 숨기겠어 어, 뭐야? 이것이 졸려오는데 이것이 자야 되는데 제한시간 1분 안에 선물 포장을 해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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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가져간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위험해 하하하하 너무 투명한 선물이잖아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그러면 그거 약간 예술적으로 아, 그러면 그거 약간 예술적으로 아, 그러면 그게 선물이... 저게 선물이... 이거 받으면 아기 울겠다 아, 나 아, 나 치우기 힘들겠다 아, 나 치우기 힘들겠다 10초요? 야, 근데 진짜... 조용히 하세요 야, 근데 너는 진짜 감각이 없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야 아, 일단 풀 테이프 뭐... 풀! 물로 포장해 잘 포장해 주세요 와우 저는 박스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 맛있겠다 형! 뭐, 뭐 하라고 여기서... 저게 또 가만히 있어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에이, 칼 둘러메 가위가 있는데 칼, 칼, 칼 어, 나도 그게 났어 있는데 뭐야, 로켓이야 저 다 했어요, 시간 남는데요? 추가 점수 없나요? 포장지 포장 리본 뽁뽁이 야, 뭐야? 안전배송! 뭐야? 안전배송까지 아, 뽁뽁이 필요한 거네, 이거 진짜, 진짜 뽁뽁이 필요... 어, 이거야, 근데... 어, 어? 으아, 보상 혹시... 혹시... 화났어요? 아, 형 다음 삶도 써야 되는데, 이거 저 그냥 음식물 쓰레기 아녜요? 오 뭐야 오, 뭐야 나름 initiative 귀찮은데... 맨ATÉ 종이는 거울로 쓰기에 적합해? 싸뚜 쳐줘, 숫도 야, 미용사인 줄 알았어 갑자기 숯 쳐 줄래 나 서브 봐줄 뻔 했잖아 기간도 해주네 원상 쓰이. 원상 쓰이. 그게 뭐야? 종장식. 포장 리본. 테이프. 뭐야? 이거 안에 있는 거 열어서 포장하라고요? 이거 개구리를 포장하는 거라고요? 방향체 아니에요? 뭐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테이프를 개구리에 포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젖어 있을 텐데. 나 하나만 주면 안 돼요? 하나 주면 안 돼요? 나도 나도 나도. 어 망했어! 어! 어이구. 안 돼. 약간 떨어졌는데. 어? 안 붙는데? 이거 은상에 망했다. 뭐? 어 약간 때리로 오지. 약간 허시키스. 나쁘지 않네. 지는 유. 선물 박스. 장식 리본. 장식 리본 또 하나. 뭐야 이거? 야 나 이거 좋아. 이거. 뭐야 뭐야? 슬라임이야 슬라임. 시작했대 시작했대. 우와 예쁘다. 만져보고 싶다. 야 야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와 나 재밌겠다. 부품 포장하고. 야 이거 붙어 다. 뭐야 이거? 야아. 기다려봐. 야 옷에 붙으면. 어이구야. 어휴 뭐야. 벗기 청소하면 더 해야 할 것 같아. 예쁘다. 래스터루는 뭐 그냥. 완성이 있네 여기. 부직포 포장지. 페이프. 페이프 포장지. 그리고 선물은. 이겁니다. 뭐야? 이거 뭐야? 야 진짜 포장하기 쉽겠다. 여쭈어 이거 뭐야 봐야 되나 싶긴 하다 야 스킬 그 다음에 몇 초 남았어요? 30초 정도? 그래 그래 그냥 해 그냥 해 지금 그는 페이스를 지금 말렸죠 그리고 약간 레슬링 기술 쓰는 거 같아요 아 그만 그만 잘했다 동일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문제예요 리본 종장식 포장 리본 포장 리본 다운 야 좋다 동일 리본 내면 되겠네 리본 되겠다 얘 모자로 리본 목에다가 리본 다 해줘요 얘 생긴 거 봐라 입에 종 넣어서 소리 내려봐 소리 내려봐 그대로 오 좋네 귀엽다 별로 안 달라져 뭐야 전사 전사 애기가 이거 봤잖아 선물이 뭘까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싶어 할까 포장보다 순발력 드리밍 드리나요? 어 그러면 동일이 다시 구정해 그러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드리밍한테 깜짝 서프라이즈 드리밍은 이것마저 에피소드로 해주시지 않을까? 우와 드디어 3교시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아 마지막이야? 네 너무 힘들었어 나 1, 2교시 다 망했는데 비로돌 불사슴코 컬을 뺏고 매우 반짝이는 꽃 만들어낼까 봤다면 붉은은 다 했겠지 앞두고 3교시 릴렉스 능력 평가입니다 선물을 나눠주다 들켜도 표정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평가인데요 라이어 게임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라이어 게임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라이어 민서야 민서 죽여 일단 일단 민서 형부터 보내요 일단 예쁘네 서양에서 유래됐어요 서양에서 유래 서양에서 유래 서양에서 유래 서양에서 유래 서윗해요 서윗하다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걸 자주 먹어요 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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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민서다 민서다 이제부터 댓글 걸러 갔지만 엉무 실적 아니죠 엉 민서 노려 다들 Pride 형이 제일 수상해요 지금 광기가 보여요 협의 형이 생각나요 내 컵 precisa 구라 이걸 만드는데 계란이 들어가요 어 음 기념일 날 먹어요 네 네 특정 기념일 날 기념일? 아 너 괜히 크리스마스라고 이거야 일부러 아 그럼 매년 매년 이걸 꼭 먹어요 그리고 부를 거요 아 민사 아니야 민사 아니야 아 근데 제가 맞춘 걸 수도 있어 눈치챈 걸 수도 있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층층 내가 봄이 혁이 형이야 봐봐 쟤 또 습관적으로 나부터 찍고 약간 나도 좌석이 있어 그냥 빠르게 돌고 그냥 한 번 고르자 내가 좋아해 너무 자주 먹어 뭐 그게 제일 어렵긴 하다 근데 좋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곱창 있지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할게 최근에 먹은 적이 있어 그냥 형 혼자 있을 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나도 꿈에서 먹었어 나는 이거 좀 빨리 물려 아 돈 17,000원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럼 투표해볼까? 저 윤성형 윤성형 한 표 창욱이 형 윤성형 난 창욱이 난 윤성형 나도 윤성형 나도 윤성형 난 창욱형 쟤? 윤성형을 아 윤성형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확인해봅시다 뭐야? 뭐예요? 피자 케이크 와 이걸 잡아내네 봐봐 야 케이크 서윗하잖아 아이 서윗전지 와 이거 진짜 잘 이게 좀 뽑히지도 않은데 김민수 죽여 이런 거 절대 안 하면 안 하고 많이 속상했네 너무 고용 그냥 자기 죽어 여기 안에 옹아리가 쳤어 옹아리가 내가 사과할게 사과할게 2라운드 가겠습니다 2라운드 east end 보지마 보지마 안 봐 안 봐 안 봐 절대 안 봐 아 어떤 시즌을 볼 수 있나요? 고가예요. 시즌이에요. 오? 어떠한 시즌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려나? 캐럿? 아이스크림.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대체 다! 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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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라.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와요. 세경 씨는 너무하다. 세경 씨는 무서운 사람인데. 왜, 왜, 뭐지? 반짝반짝, 제일 비싸요. 이제 저희 뭐 굳이 돌 필요도 없이. 하나, 둘, 셋. 차주! 저거 뭐예요? 이거 뭐야? 트리. 정답은 보석입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동현이 요리 너무 똥송이니까. 뮤비 현장에서 봤어요. 뭐라고요? 뮤비는 어떻게 봤죠? 뮤비는 어떻게 봤죠? 뮤비는 어떻게 봤죠? 협의 영화 관련돼 있어요. 당근! 처음에 말하면 카레 생각하고. 카레 맞아요, 카레 맞아요. 좀 시원하게 먹는 거죠? 엘사? 나뭇가지가 필요하죠. 색깔이 섞인 것도 있고, 단색도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솜사탕. 눈 따라, 눈 따라, 눈 따라. 눈 따라, 눈 따라. 요즘은 핑크 색깔 색상 넣어서 눈사람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 야, 도로가에 눈 갔다 오면 까만색이잖아. 색깔을 어떻게 썼죠, 눈사람이? 아, 지금 올킬이네. 우리 잘한다. 지금 잘 잡아냈다. 너무 잘 잡는다. 나 안 걸리고 싶어. 나는 이 조롱사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대 빠졌어. 리본!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커졌다가 작아져요. 축구 잘해요. 야, 나는 이거 진짜 찐 아는 사람들 말아. 교통정리. 걔가 교통정리를 왜 하죠? 난 스케이트보드. 현비 형 아니야, 현비 형? 아니요, 현비 형 수상이야. 왜냐하면 너무 모호해.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난 거 같아. 해리포터야. 코난, 코난, 코난. 교통정리고 몰라? 왜 몰라. 오프닝 할 때. 아, 춤. 오프닝, 춤.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마지막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겨울. 춥다. 벽. 렉스다. 렉스다. 너무 뜨거워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요. 위험해요. 머리. 휴대용. 손? 데일 수 있어요. USB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래떡? 주머니. 저, 알렉스. 고데기. 저, 알렉스. 주머니가 왜 나. 주머니에 고데기 놈이, 너 여기. 끝나. 알렉스. 핫팩. 알렉스. 그냥 우리 거 알아서 한 것 같아. 알렉스 귀마개. 알렉스 털모자. 창욱. 알렉스 모자. 민서, 알렉스 안전모. 내가 힌트 하나 더 줘볼까요? 역세권. 준호. 알렉스 붕어빵. 오. 오. 뭐야, 다들 그럼? 우린 난로. 벽난로 손난로. 고맙고 해, 머리야. 아, 머리. 머리. 머리랑 진짜로. 박수.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제발. 엄마. 엄마, 나 오늘. 엄마, 엄마. 엄마가 미리 미안해. 학교증 들고 갈게. 산타 연금 나오나? 경식 산타? 어? 왜? 와. 야, 민서야, 너 비리. 비리 아니야, 이거? 이거 비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비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유착 관계에서. 와, 엄마. 이 패배자들 말 듣지 마. 아우, 쟤 루돌프는 안 해야겠다. 나쁘지 않은 성장들. 예. 아, 그럼 내가 두 번째 밖에 안 돼?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게 1등이죠? 이거 아기의 기절이에요. 아기의 기절이에요. 애기의 기절.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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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나는 이제 사타 루돌프가 될 거야. 민서다 민서다. 아까부터 태클 걸려고 했지만 안 긋을 쭉, 안 긋을 쭉... 어? 요즘은 핑크 색깔 색상 넣어서 눈사람이 안 되게 유행이잖아. 근데 저는요, 저는요 이빨 절정 안하고 내년 여러분들의 뵈러가겠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정식으로 우리 산타 크루즈 만들자 사수들아! 야 사수가 아니라 팔수야, 인마 부럽지? 이제 내가 정수 판타니까 영업장 하나 열 거니까 너희 루돌프가 되라 만약에 너네 루돌프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안 되는지 얘기하면 우리가 그 정도 자리를 내가 주요 수당 줄게 내가! 다 조용해봐 내가 최우수당 최우수 쌤 다 말하니까 다 집중해 저는 이걸 엄마한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엄마 기다려! 그럼 저는 전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눠줘야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최우수씨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최우수씨 이제 매년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책임드려 오 악몽이야!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로 됐어 우리 재수생들끼리 뭐해서 나 그냥 달력에 크리스마스 지우려고 저는 재수생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놀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회이고 멀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루돌프 재수생 친구들이랑 기풀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나 오늘 보러 내 굴뚱 막아 놓으려고 못 들어오게 저는 그냥 깨끗하게 씻고 선물 받을 준비할게요 그 양말 걸어두고 되겠습니다 우리 재수생 아악! 베리 크리스마스! 베리 크리스마스! 베리 크리스마스! 베리 크리스마스!